한국에서 많이 보는 유튜브 센터 희귀가수 송지화 가수가 출연합니다 불공은 무선사람 한 힘찬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리랄 가수 송지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어차피 이 이렇게 어느 날 거짓말이야 너무 쉽게 속살리던 말도 어느 날 거짓말이야 내 말씀에 밥을 당겨 죽어갈 거였어 저만 혼자 살아날 수 없어 바람을 웃은 사람 걸어갈 거였어 저만 혼자 살아날 수 없어 내 말씀에 속살리던 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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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만 떠났어 저만 혼자 저만 날 걸어서 사랑을 웃을 사람 엉덩이 웃을 사람 나는 경남 여인 이곳이 어디 있었냐 내 가슴에 가슴 상상 도망간다 도망간다 나는 알 수 없어 사랑을 웃을 사람 이런 걸 겁나 내 가슴 나는 여름 나 나 나 나 아멘